겨울 보러 가자 응? 겨울 이별 여행 어때? 나 좋은데 왜 꼭 이별 여행이어야 돼? 헤어지는 게 좋으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있어 이별해야 행복해 그럼 지금은 안 행복해? 응 안 행복해질 거야 이별하면 행복해져? 응 그럼 가자 이별 여행 여기 꼭 와봤던 것 같다 와본 거 아니야? 그럴 리가 근데 저 할머니 내가 아는 사람이랑 닮았어 누구? 너 죽을래? 어차피 너도 늙어 어차피 그러니 너도 지금 죽자 우리가 이미 늙었다면 헤어지자는 말 다 안 했겠지? 그럴 수도 그럴 수도 나도 내가 빨리 됐고 싶다 그때 제가 아는 사람이랑 이야기해 줘서 어? 내가 아는 사람이랑 도착할 수 있어